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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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이거 어려운데? 어, 이거 어려운데? 어, 생각보다... 어, 만만치 않아요. 뭐야? 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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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흠 이거야 괜찮은 것 같고 어? 뭐야? 저거 뭐야? 어어어하아! 야야야! 어떡해! 이건 어떡해! 이건 어떡해! 이건 어떡해! 이거면 어떡해! 어 뭐야! 어.. 어..! 어 나 갖췄어! 어 나 갖췄.. 중간에 갖췄는데? 어허헤헤! 야 이거.. 이런 경우와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 갖췄는데? 아, 야 이거.. 이거 괜찮은 건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어? 이거 어떻게 해? 오어어아하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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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와! 어, 갇힌건 어떻게 하냐 저거? 아, 저거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고? 버그, 버그가 난 것 같은데, 이 사이에 갇혔는데? 어어, 야야야 이거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や야야, 빨리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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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라 됐어, 됐어, 어 됐어, 어 어,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어? 어? 뭔데? 어? 어떻게 해? 어, 뭐야? 나가는 길이 없어? 어? 오쒸 깜깜해 어? 뭐야? 어? 나가는 길이 없어 너무 깜깜해 뭐, 뭐가 있나? 떨어졌나?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앉아야 되나? 앉았다, 앉았어 어? 어? 이 발짝 소리 뭐야? 어, 열렸다, 열렸다, 열린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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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 저거 어떻게 해? 앉아? 앉아? 뭔데 이거?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돼? 저.. 저.. 어? 어? 이쪽 어? 이쪽 어? 이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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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있는데? 어? 어? 이쪽 어? 이쪽 없다, 이쪽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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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개쩌네 오, 잘 만들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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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저거 앞에 뭐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데요? 뭐지? 뭐라 써진거지? 뭐라 써진거지? 뭘 찾으라는거 같은데? 이.. 이.. 묘 발생중 이.. 뭔가 이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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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어? 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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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상한 아가씨가 있어요 목 없는 아가씨가 어? 어? 나한테 벽치겠어 왜 가도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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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듯? 괜찮은 듯? 어?! 내가 먹었다 아저씨 머리가 점점 없어지시더니 아예 머리 자체가 사라졌어 이거 탈모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탈모 약을 개발해주세요 빨리 탈모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셔야 돼요 저거 어떻게 저거 앉아있을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 지나가면 일어나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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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지나가라 지나가 지나가 그렇지 그렇지 지나가 어 이래 갑자기 돌아보는거 아니지 어 가자 어 어얼 어 뭐야 이거 어어어어어 어쩌라고 피해야하나 닿지않아야되나 지나갑니다 어떻게 더 젠도 그만 앉아 어떡해 오 무섭네 이거 와 이거 무섭네 기괴하다 괜찮은듯 어? 아 이건 어쩌라고 이건 어쩌라고요 어? 아 이거 어쩌라고 제발 아 일단 앉아 오어어어어 아니 뭐야 저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아 이거 어쩌라는거야 저거 아 보지 말라고? 아니 근데 안봤더니 주웠는데 플레이즈 체크 일렉트릭 사인 아 일렉트릭 사인을 꼭 체크해라 어 뭐야 이건 또 이건 뭔데 어 어 이건 뭔데 야 이거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건데 이거 불 꺼질 때까지 기다리나? 너무 살벌한데 이거 가도 되나? 가보자 어우 됐다 어 이건 그냥 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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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면 안되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씨 어 어 아까 그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그 얼굴만 거꾸로 오오 뭐야 또 너는 뭔데 봐야돼 안봐야돼 아 꼬맹아 너 그 애가 무섭니 지나가도 돼? 왜 어 뭐야! 이거 뭐야! Find me 아 자길 찾으래 어! 어! 갑자기야! 너가 했는 줄 알았네! 야야 서리야야야 갑자기 한국말로 얘기했는 줄 알았네 아 서리 서리왕 고마워요 어 여깄다! 야 여깄다! 와 이거 또 거꾸로 매달려져 있어 됐나? 됐다 어 이번엔 괜찮나?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어어어어어어! 아 뭔데 또!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뛰기가 안되는데! 아 저거 어쩌라구요 저거 어쩌라구 어? 가만 있어야 되나? 아 저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왼쪽 전무관판을 확인하면 힌트가 나온다고요? 어? 이거 아까 뭐였더라? 이거 이거 얘가 벽치기 안됐네 아 이상현상을 찾아야될텐데 이거 아닌가? 그냥 지나도 되나 저거? 이상현상 발생중 이라는건데 이게 이상한 현거 현상을 차지라는 이상현상 발생중이라는건데 뭘찾...있나? 뭐가? 음? 그냥 지나가도 되나? 지나가볼까? 어? 어? 도 나 무 부 아아 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구나 아! 아아! 하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하라고 가만히 있어? 아 여건 가, 하하하 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라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밝을 땐 움직이지 말라고? 어, 오케이 아 밝을 때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구나 어? 어 이거 왜 자꾸 하늘로 어? 뭐야? 어? 저거 어떻게 해? 어쩌죠 저거? 그냥 가면 되나? 어? 어 가면 그냥 겁준 건가 봐 별거 없고 어, 전, 전작보다 훨씬 낮았는데요? 어 뭐야 이거 뭔데? 어, 우와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안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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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라고 써요? 두, 나, 개, 노, 푸가 뭐야? 두, 나, 개, 노, 푸가 뭐야? 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리지 말라는 거야? 어어, 내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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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지옥인가? 어? 플랫폼 왔는데? 아 이거 진화야 열려 저게 다 돼야 열려 아 잘 만들었다 이번 거 무조건 다 겪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네 훌륭한데 내리면 그냥 까맣게 돼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야 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까맣을 때 지나가야 되나? 깜깜을 때 지나가 아 아씨 아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주시하면서 가야 된다고? 밝을 때 지나가 어 뭐야 저거 뭐라고 쓰려 있는 거야 894?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닌가? 이게 뭐지 문 문인가? 그냥 가면 어떻게 되지? 아 안 열려 문? 문으로 894를 어떻게 해 이게? 문이 두 개밖에 없는데? 어 알려줘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칸 수가 이게 문이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이게 칸이 이게 돼 아 아 아 이거 문을 클릭하라 아 아 아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 둘 셋 넷 어? 아 내가 잘못 클릭했나? 자아 이거 어떻게 내가 다시 아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 둘 셋 넷 어 씨 뭐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어 통로문? 아 통로문? 아 아 통로문 어쩐지 아 아 그런 거야 아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아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어 됐다 어우 씨 어 됐다 가자 가자 이제 가자 자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너무 안 누르신데 살짝만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땡큐요 영상 보실 때도 왜 자꾸 이거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지? 어 어? 어 뭐야 이거 어? 와 이거 뭐야? 하하하 이거 뭐야 우와 오 이거 잘 만들었다 오 어 기괴하게 잘 했는데? 오우 씨 와 지나가도 될 것 같고 자 왜 이렇게 유령만 나오지 말아라 그 유령 어떻게 되는지 진짜 모르겠거든? 어? 갑자기 아무것도 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어 이건 뒤로 가기가 안 돼 어? 문 안 열리는데? 어? 아저씨 어디 갔지? 어? 아저씨 여기서뭐 하세요? 어. 어어어. 뭐야 x3 뭔데 x4 뭔데 x3 뭔데? 뭔데? 빨리 문 열어! 어우씨! 오! 어허야! 어. 뭐야 x3 위험하네 오우씨 단추 지나가는 소리 무서워 어? 아 제발 밝을 때 움직이지 마라 지금 무궁화꽃집 피었어 오케이 무궁화꽃집 피어 무궁화꽃집 무궁화꽃집 설마 어 됐다 비켜 야 꺼져 어 어 나행이다 아 꼬맹아 너 진짜 이럴거야? 어 또 뭔가 이상현상 발견인가보다 이상현상 발생 좀 찾아내나? 어 어 없는데? 어 아 제발 그 유령만 나오지마 그 유령은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 이번에 불안한데? 아 아 뭐야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보지 말아야 돼? 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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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는지 모르는데 저거 저거 보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난 룩 두난 룩 아 됐어 보지마 그냥 보지 말고 계속 있으면 돼? 문워크로 그냥 가까이 가지 않는게 맞지않나?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뒤로 뒤로 어 어 어 어 어 저거 이상현상 발견 중 저거 뭐냐 저 노란 표지판 어 어 어 정암판에 안 써져있던데 아무것도 그냥 아까 내가 봤는데 어 어 뭐지? 뭐지 지금 나 잘 가고 있는건가? 엘 0은 뭐고 엘 1은 뭐고 막 이렇게 이게 뭐지 내가 잘못된건가? 아 방금꺼가 이상현상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면은 나오는거라고요? 아 이것도? 그 다가오는 애는 그냥 밝을 때 쳐다보면서 엄청 뛰어가시면 됩니다 아 알겠어 뭐야 아 아까 내가 틀렸다는거야? 아 으아악 아 너무 안보고 지나가면 뜬다 볼게 없었는데 근데 저 사인 나무 그럼 태초로 돌아온거야? 아 L0가 0부터 다 시작이구나 어? 지금도 뭐가 있었다는거야? 그냥 지나가면 아 다시 L0구나 아 태초로 돌아오는구나 아 나 이걸 몰랐네 아니 뭐 내가 찾아줘야 돼? 얘네들을? 아니 문이 열리긴 하지 말든지 L0니까 그냥 가도 되겠지? 돈 룩 백 뭐야 뭐야 야 빨리빨리 야야야야야야야 뒤돌아 보지마 뒤돌아 보지 말래 뒤돌아 보지 말래 아 돈 룩 백 돈 어 뒤에 유령 아 이게 이게 투명이가 이렇게 잡는 거구나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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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돌아보면 죽는다 아 숨소리 오케이 아 이거 이상현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안 나왔는데 아 광고판 같은 곳 아 극한에서 극한에서 찾으면 된다 아 노란백지 안 붙어있으면 그냥 없는거 어어 야야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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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찾아야 된다 아하 그렇지 이 노란색이 있으면 뭔가 있다 뭔가 있다 못보면 안 된다 안그러면 다시 태초로 돌아간다 뭔가 있어 어디있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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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런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구만 응 뭐야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이 아니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아 이거 미치겠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아 밝을 때 가라고 아 가라고 아 아 아 아 오케이 지금 연습해보자 밝을 때 됐어 어 아 이런식으로 아 밝을 때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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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 어디 뭔가 이상현상이 있는데 너 온 것 같아 왠지 너지 너 아니야 이번에 이게 뭐 이상현상이 있다고 알려줘서 좋다 센스 있다 게임 너 고양이 뭐지 없는데 어 뭐지 없는데 뭐가 없는데 어 뭐가 없는데 여기 없ت 이 여자분 움직이나 오 이거 이거 뭐야 오 이거 이거 부습다 어어어어어어어어 오 오 오 됐다 어 왔다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런식으로 이거 봐 montón 오케이 오케이 난 이제 무적이다 모든 걸 다 통과할 자신이 있어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겪은 것 같군요 아하 여기도 뭔가 있다는 거지 너 이거 왠지 넣을 것 같아 어어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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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양이랑 개들이 너무 괴로워했었는데 좋아 이제 됐구만 어허 여기도 뭐가 있다 아 이번에 좀 단순한 것들 위주로 나오는구만 어 이거 너 이거 눈깔이 왠지 움직일 것 같아 아니야 말 타고 달린다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까 한번 봤던 건 안 나오겠지 설마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어 얘 왠지 여기서 점프 뛸 것 같은데 안 뛰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어 뭐야 그러면 도대체 뭐야 어 뭐 잘못된 게 없는데 어어오어어 눈눈눈눈 오 어어 아 이게 이런식으로 해야되는구나 뭐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어? 아 이거 어떻게 했더라? 아 이거 어떻게 했지? 우리 아까전에? 앉아서 피했지? 앉아서 피했지 어 앉아서 피해 앉아서 어 피해 피해 앉아 앉아있으면 돼 아 탈모가 넘어오셔서 탈두가 되신 안타까운 분입니다 아 다 찾은거 같다 다 본거 같애 여기 나올거 다 온거 같다 이제 이동 이동 오케 어? 아무것도 없죠? 어 다 온거 같다 이제 레벨 5까지 왔어 8번까지 가면 되는거 아냐? 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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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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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해봤죠? 자 이제 우리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 깨는 것만 남은거야 그치 저거 좀 공포스럽다 저거 6번까지 왔어요 지금 거의 다 왔다 이거 왠지 안 열릴 것 같다 이거 뒤로 도망가는 걸 나올 것 같아 아 나왔네 괜찮네 괜찮네 어 뭐야 어 두낫 오픈 아 두낫 오픈 두낫 오픈 어 아 이거 진짜 진짜 일반 시민 목소리라서 사람 열어주고 싶게 만드네 어 어디서 이런 분들 구했지 이게 이게 진짜 사람 같애 오히려 성우였으면은 안 속을 것 같은데 일반 사람 목소리라서 사람의 마음을 더 뒤흔들어 열면 안돼요 두낫 오픈 안됩니다 열면 안돼요 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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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 손 아 이거 쉬워 이거 쉬워 걸릴수가 없어 걸릴수가 없어 어 어 어 어 어 어 털도 만나죠 지나가시다 어 오케이 어 드디어 8번입니다 엔딩 보이나요 왠지 안 열릴 것 같은 느낌 어 열린다 어 어 야야 이거 보지 말기 보지 말기 보지 말기 백 스텝 백 스텝 마이클 잭슨 스텝으로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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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않기 보지 않기 보지 않기 보지 않기 보지 않기 오케이 됐어 됐어 이거 뭐야 이거 뭐였지 뭐지 내리면 되나 어 8번까지 왔어요 8번 플랫폼 어 내렸다 오케이 진엔딩이 뭐야 진엔딩이 뭔데 어 뭐야 어 기차 어디갔어 진엔딩이 있어요 나가도 되나 어 어씨 어느 쪽으로 가야되냐 이게 뭐 표시가 없냐 8번 출구로 어 설마 이거 8번 출구 게임이랑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아 이게 이게 한 번에 진엔딩이라고 이게 아 이게 한 번에 진엔딩이라고 페럭스 딸 고마워요 고맙다 어 뭐야 저 아저씨 저 아저씨가 그 악마인가 봐 어 아 이래서 8번 출구로 연결된다는걸 그니까 이게 8번 출구의 프리콜 버전이네요 아 이게 또 프리콜을 만들어버리네 아 저렇게 해가지고 이 8번 출구라는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이게 이게 모습이었네요 이게 진엔딩이군요 아 뭐 그냥 재밌었습니다 근데 나름 훌륭했습니다 이게 4,500원짜리 게임인데 솔직히 이 분량이 4,500원이 맞냐 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냥 이 정도는 왠지 안 아까웠다 나름 만듦새가 있었다 утра 아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